아...살벌하네... 다 돈이 문제지... 생각 그대로지... 이미 결정하고 자꾸 물어보셔... 방법이 없을까? 아빠 옆에서 임신한 척하자. 그것 말고는 방법 없어. 아니면 우리 둘 정도 더 나와볼까? 그렇게 종잣돈을 만들어서 전문 임대업을 하는 거야.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거기를 한 셋 정도 만들어서 건물주로 갈아타는 거지. 일 내배라... 한번 살아남은 애예요. 다시 죽일 순 없지 않겠어요? 하나, 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